자 김백두, 오늘부로 거산군청 씨름 날에 놓겠습니다. 화이팅! 야 김백두! 너는 그런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, 야 너는 뭐 한다고 다시 돌아왔는데. 아 지난번 저수지 사고 있고, 며칠이나 지났다고. 근데 이상한 말 들다가, 코치가 융무송한테 시켜서 백종한테 져줘라. 이렇게 오더를 내렸다 이런 말이 있더라. 너는 알고 있었나? 아니 도대체 이 동네에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. 다운은 두 번째 Rep서 ß